산타는 기분이 어때 형? 아 상쾌해요 상쾌 그래? 오랜만에 산탔지? 아 아주 높이까지 올라갔어 아주 이마에 땀이 송골촌 그러게 진짜 여기 두 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그 진짜 원더풀이네 바위하며 하늘, 날씨, 주위의 풍경 봐봐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 이모님 이모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무서워 여보 무슨 조카 사귀가 잡는 줄 알겠네 너무 아름다워 진짜 아우 저 앞에 산이며 하늘이며 이 바위도 진짜 50평생 처음 봤어 아우 정말 원더풀해 뷰티풀해 뭐 원더풀 뷰티풀해 이 낭떠러지 때문에 무서우시대 이모는 아유 무서우셔라 자 우리 어머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에요 두 번째가 아니고 성부도? 네 여기 세 번째 왔는데 정말 세 번 온 중에서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날 같아 저 바깥에 눈은 오늘 처음 봤거든 산 위에? 응 아주 장관이야 장관 완전 에르베스트? 응 완전 에르베스트? 응 제일 이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연이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게 제가 보는게 사진을 다 담아지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지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중인데 아무튼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튼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성효 아우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아요 성효 타 죽는대요 자 마지막 휘영 하이 한마디 하세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만 이루고 할 말이 없는데 너무 표현이 안될 때로 멋있어? 휘영이 또 잘생긴 미남의 떡이 오니까 더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이 야호 한번 해줘 야호 자 부자 상봉해서 야호 한번 해주세요 무리는 하지마 희영아 희영아 잠깐만요 사진 찍어줄게 아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 맞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당신일걸요 너무 꿈만 같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세상 모든걸 다 내가 사랑해준다 해도 난 당신 하나뿐이죠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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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행복하게 해 가끔씩 하여호 나도 또 또 또 또 그 때마다 내게 먼저 손에 밀며 환한 웃음을 주지 아 아 내 의미 좀 많은 내 가슴이 밝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당신일걸요 너무 꿈만 같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난 당신 하나뿐이죠 내 방천이라는 그나큰 선물을 받았죠 감사해요 약속해줘 영원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곁에 있을 거라고 나만 생각하는 그대 마음 알죠 항상 그대 마음이 내 맘과 똑같은걸요 너무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만일 나 사랑해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 이제 올라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계속 직진 하세요 나이 다쳤어? 아니야 나이 다치진 않았어? 엄마 위에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 발끈 올라와있으니까 어머니는 계속 직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? 계속 가면 너무 뜨개하지 마 엄마가 올라가자 아우 손을 꽉 잡아 왜 놔 아우 가래 있어봐 어 엉덩이 그렇게 하고 있어 엉덩이 아우 씨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수고하셨으 패딩 입고 힘든 일 하고 나니까 상쾌해 아주 좋았어 상쾌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돌아와도 되는거 네 한참이 뒤집어 한글자막 by 한효정